의사들이 또 좀 편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숫가가 낮으니까 몸을 갈아 넣어야 되는 거죠 제가 웃고 이야기하지만 정의로운 것은 아닌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특별히 드리는 것은 의사수 부족한가에 대해서 김세직 교수께서 좋은 갈름을 기고하셔서 제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슬라이드 한 장으로 정리한 거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기고인 겁니다 이 기고가 한국의 의사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면 결정적인 기고고 한국의 의사수 문제는 의사수의 문제가 아니고 양의 문제가 아니고 배치 배분의 문제는 거죠 필수의로수가를 정상화하고 지방의로수가를 여러분들 정상화해서 그쪽으로 사람이 가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찬찬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로는 방리담회를 가지고 유지가 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숙가는 낮고 환자를 많이 보고 의사수를 통제하고 그렇게 해서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것을 막 막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는 지난 10년간 60조 원 따블로 여러분들 정가한 겁니다 한국의로의 핵심은 방리담회 낮은 숙가 많은 환자수 그리고 의사수의 억제 정가 억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돌아온 겁니다 어제여름 김세직 교수와 관련된 방송을 보고 제 짐작한 때는 직접 여러분 의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글을 남긴 것 같은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시게 되면 지금 김세직 교수와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보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환자 3분 컷으로 많이 보고 싶어하는 의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이 노랗게 보일 때까지 환자를 많이 보는 이유는 숙가가 낮기 때문입니다 많이 봐야 그나마 남으니까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들이 몸을 갈아 넣어야 그나마 낮은 숙가에 병원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환자는 낮은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기본 전제는 의사 수가 적어야 됩니다 박리 담의 체제가 아슬아슬한 줄타기처럼 유지해오던 것이 한국 의료입니다 그 모든 것의 전제가 의사 수가 적은 것입니다 의사 수가 많아지는 순간 이 체제는 바로 깨지게 됩니다 의사들이 몸을 갈아 환자 수를 많이 보더라도 병원 유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공의가 다 나가버린 겁니다 이것은 비난의 문제가 아니고 살아있는 경제처럼 당연한 흐름입니다 의대 정원이 시작된 순간 앞으로는 낮은 비용으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시대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의료 현장을 아주 잘 아시는 분 이야기로 보이거든요 전공의가 그래서 떠난 겁니다 여러분 전공의가 화가 나서 떠난 게 아니고 앞날에 안 보이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의사 수가 많아지는 순간 현재 한국의 의료 체제의 강점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나 여러분들 뭡니까 진술하고 정확한 조준 거래에 해당하는 겁니다 환자를 많이 보고 싶은 의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병원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환자를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선입견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남긴 글인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구나 생각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만 할 게 아니고 현장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김수만님입니다 최고 낮은 숫가를 의사들에게 강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병원 경영을 유지하기에 하루 환자 진로 건수가 OECD 평균보다 3.3배나 더보는 과로에 시달리며 희생해 왔습니다 다른 나라 의사가 하루에 20명에 40명 진로를 하면 한국의사는 120명에 150명을 치료합니다 진로할수록 손해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효율을 높이고 비급여 부분으로 적자를 메워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박리다매 구조의 의료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일본보다 5배 미국보다 20배나 30배나 낮은 치료비로 양질의 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사태의 명분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수도권 6600병상을 지으면서 값싸고 쉽게 의사들을 구하기 쉽도록 병원협회 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박리다매 구조가 한국의 의료체계인 겁니다 저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전에는 한국의 의료가 이렇게 돌아가고 난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 체제가 이렇게 유지가 되어 왔구나 얘기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 정원을 주장하는 분들은 요점은 적은 수의 의사들이 많이 일하지 말고 많이 뽑아서 널널하게 적은 수의 환자를 보고 돈을 조금 벌었으면 좋겠다는 일입니다 그렇게 박리다매로 해야 저숙과 체제 규모의 병원인 것 경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적게 하면 병원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의사들이 병원 경영이 안 되는 것을 공박사가 왜 걱정하시오 병원 경영이 안 되면 의사들이 시장에서 나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나가버리게 되면 수술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공박사가 병원 경영을 왜 걱정해 주냐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학부 시절부터 경제학을 하고 젊은 날 경제학 박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젊은 날부터 일관되게 사회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일상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뇌가 다르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개인의 일상을 보더라도 사회를 보고 사회의 현상을 보더라도 사회 전체를 보지 않습니까 나라를 계속 생각하는 힘이라는 것이 40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본능적으로 저 사람들이 망하든 말든 내가 무슨 문제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 왜 소개를 해야 되느냐고 생각하면 이게 그분의 이야기지만 이게 나라 전체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의사들이 병원이 경영이 안 되고 망하는 게 당신하고 무슨 이야기냐 망한다고 알면 사람들이 의료 스피스를 제공 안 합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떠난 겁니다 그게 연결이 보통 사람들이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안 되기 때문에 육두문자가 나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려고 머리를 쓰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박리 다매로 해야 저숙가 체제에서 병원 운영이 가능한데 의사 수를 늘려놓으면 병원 경영이 안 된다 병원 경영이 안 되면 장농 매너가 증가하고 사람들이 빠진다 그게 지금 필수 의료과의 상황인 것이고 전공의들이 떠난 이유인 겁니다 자기 이익만 사람들이 생각하지 의사의 수입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의사 수입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의사가 여러분들 대다수 의사들이 수입이 전혀 없으면 다 나가버린 겁니다 그 현상이 지금 어디입니까 언급의학과 필수 의료과 여러분들 의사들이 전문의들이 나가버린지 않습니까 다른 걸로 다 전환을 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급의학과 의사를 지금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병원 운영이고 뭐고 그냥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쉽게 의사 만나야겠다 그겁니다 의사가 망하든 말든 무조건 나를 위하라 그거지요 의사가 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의사를 망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안 하니까 뭡니까 산부인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상가가 없으니까 뭐죠 지방에서 몇 십 킬로 뭡니까 위험하게 운전을 해가 서울로 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인 닥치고 뭡니까 그냥 의사 수 늘리고 뭡니까 의사들 장사 안 되는 건 내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람 수준 맞춰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한다 해 가지고 다수가 여러분들 그걸 설득한다는 건 그러니까 나는 꿈을 버린 지가 오래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당신들 노후에 다 비용 치를 거고 자식들 세대에 수술 못 받아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어날 거니까 내가 그걸 미리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의사하고 여러분들 양의학 현대의학하고는 접근 방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한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양의사들은 뭡니까 부분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2년 더 하면 뭡니까 의사 면허증 주는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김닥트란 분이 현장에 계신 분 같은데 진찰료가 나드니까 환자가 많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병원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환자 봐야 됩니다 내과 개원인은 초음파 내시경기구 방산성기구 모두 있기 때문에 자본장비율이 높은 겁니다 자본을 많이 투입한 겁니다 신속 진단을 빨리 할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